기업은 자본을 투자해서 생산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해서 얻은 이윤을 투자자와 경영자, 직원들이 나누어 갖는 조직체다. 따라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스피드와 첨단기술, 정보화로 무장한 현대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따라서 사회와 소비자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기업의 평균 수명은 지난 10년동안 급속하게 짧아져 왔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기업에 10년, 20년을 투자했는데 그 기업이 망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은 아무리 여유자금으로 장기투자를 잘 하더라도 투자기업을 잘못 고리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해야 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포스코, 삼성전자처럼 오래 살아남아 큰 수익을 안겨줄 투자 대상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선택해야 미래의 삼성전자나 포스코, SK텔레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오래 보유하면 꾸준히 상승할 주식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주식투자이다. 단, 주식을 고를 때는 짧은 시간에 판단하지 말자. 꾸준히 관찰해가며 오랜 기간 투자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제2, 제3의 삼성전자 포스코를 발굴할 수 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갖고 투자해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주식 중에 의외의 보물이 숨어 있을 확률이 많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리 대표님이 지으신 왜 주식투자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1장 주식투자를 꼭 해야 하는가, 2장 생각의 차이가 큰 부위 차이를 만든다를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3장 나는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 4장 기업값이 이렇게 올릴 수 있다, 5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그 해법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4장 기업가치 이렇게 올릴 수 있다와 제5장은 우리나라에 저평가된 기업이 많은 이유는 주식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나쁘다는 사실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이 많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하려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3장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정말 돈을 벌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것만 이해해도 주식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장 나는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발굴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톱다운 방식 하나는 보톰업 방식입니다. 톱다운 방식은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유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특정 분야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분야의 회사들 중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회사를 골라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한국이 IT나 인터넷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좋은 IT 회사에 장기 투자를 했다면 많은 투자 수익을 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1990년도 초반에 SK텔레콤에 투자를 하셨고 그 다음에 2000년도는 인터넷 분야에서 진입 장병이 높은 회사를 발굴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옥션을 발굴해가지고 투자를 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분야가 유망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IT 분야는 한국이 계속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이 우수해서 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큰 회사도 유망하지만 이런 큰 회사의 납품하는 중소형 회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회사의 기술력이 얼마나 원천 기술인지 진입 장병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진입 장병이 높지 않다면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책이 한 2010년 초반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때도 이런 생각을 하셨고요. 요새도 한국에서는 인터넷 분야가 유망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유명한 분야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요새는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정말 실적이 좋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높은 주식을 발굴하는 게 탑다운 방식이고요. 보톰업 방식은 회사 하나하나의 연구를 집중해서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의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가치나 전망을 감안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가 별로 전망이 좋지는 않지만 그 분야에서도 특별하게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있으면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보다 경영진의 자질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대기업 50개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 충분한 리서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남들보다 시간과 노력을 드린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업 수익성이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나 그럴 가능성이 큰 회사의 주식이 그렇지 않은 회사들보다 주가가 훨씬 높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1991년에 저퍼주의 혁명이라고 해서 그때 한창 퍼가 낮은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투자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전문가가 아닌 내가 어떻게 이런 주식을 고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한다면 엄청나게 싼 주식들이 질비하다고 합니다. 그런 주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상장사들이 수치를 단순화해서 비교하는 게 한 방법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EV앱이 있다고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관심 있는 회사의 총 시가총액을 구하고 시가총액이란 총 주식수의 주가를 곱한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회사의 가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총 부채를 더하고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뺀 숫자가 시장이 생각하는 시장의 기업 가치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고요. 네이버 금융에 가면 회사별로 다 수치를 계산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매력도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된다고 하시거든요.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총 이익이 어떤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숫자고요. 여기에 강가상각비 세금을 더하면 이게 올해 장사를 해서 유입된 현금의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에비타인데요. 이것도 네이버 증권에 가면 다 구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조금 전에 말한 사업가치로 나누으면 이게 이브이 에비타가 됩니다. 이게 퍼의 개념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작을수록 이 회사의 주가는 매력적이다. 만약 이브이 에비타가 3이라면 3년 만에 투자 금액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잘 사용을 해도 저평가된 종목을 고를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고를 때는 사업을 인수하듯이 하라고 합니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 이모저모 따져봐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돈을 잃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누가 좋다더라, 누구누구의 추천주다 이렇게 근거 없는 이유로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요. 사업체를 인수할 때 대상 사업체의 위치, 사업 내용, 생산 원가,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을 모두 점검한 후에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는 것은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 등 전반적인 재무상태, 고객, 회사의 경쟁력, 경영진의 능력 및 도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입장에서는 좋은 주식을 쉽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진열되어 있는 품목을 만드는 회사를 눈여겨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에 충실한 장기 투자가 존니 대표님이 투자 철학이고요. 이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상당한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이해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기업 탐방을 보통 가실 때 사전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읽어보고 영업보고서, 실적추정보고서, 여러 공시사항들을 다 살펴보신다고 하시거든요. 이때 재무제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여러 지표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주식투자 고수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많이 발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매출규모와 매출증가율이거든요. 그래서 존니 대표님은 가장 먼저 회사의 매출규모와 매출증가율을 본다. 매출은 회사의 영업환경과 수익모델을 평가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규모는 회사의 규모와 성장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매출이 일정 금액 수준이 되지 않는 회사는 성장성이 높은 업종에 속한다 하더라도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증가율을 볼 때는 최근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앙정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혹여 일시적으로 매출 볼륨이 정체하거나 감소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고 하시고요. 두 번째는 부채화 이익인데 수익률이 일관성 없이 들쭉날쭉하거나 사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채화 이익을 꼭 살펴본다고 하시거든요. 부채가 들쭉날쭉하거나 수익이 너무 들쭉날쭉하면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된다고 하시고요. 세 번째는 투자와 효용성. 매출과 이익 외에 해당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언제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하십니다. 투자 자금이 큰 경우는 투자가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져서 투자비를 회수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투자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운전자본이 지속적으로 줄거나 늘어나는 경우, 강가상각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차익금의 증가 속도가 비상적으로 빠른 경우가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과다한 투자가 진행 중일 때는 투자하기에 썩 매력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4번은 수익성입니다. 저는 수익성을 가장 중요하게 봤는데 매출의 성장성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매출의 성장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회사의 외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수익의 지속성이다. 장기 투자의 성공은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는가, 즉 기업의 수익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는 첫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두번째 순이익, 세번째 에비타 등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간편하게 회사의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회사가 특별이익이나 특별손익이 생겼을 때 실제 수익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비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 앞에서 봤죠? 에비타는 영업이익의 강가상각비 등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고 재세금을 더한 숫자로 파악한다. 영업으로 창출하는 현금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번째는 시장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에비타가 높다는 것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고 기업 내 현금 흐름도 좋다는 뜻인데요. 이게 좋기는 하지만 높은 이육률은 주식가치를 단기간에 고평가로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 시장에서 경쟁자가 진입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윤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출을 늘려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초기 단계일 경우 수익을 재투자하여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업종 내 대표 기업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번째는 경영자입니다. 저는 경영자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최근에 읽은 책에서는 꼭 경영자를 꼽더라고요. 매출과 수익, 시장 점유율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기업 가치를 높이는 이런 고도의 경영 판단이 투자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영자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영자가 과거에도 잘해온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이익의 상당 부분을 기꺼이 내일을 위해 재투자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하고요. 꼭 그 경영자의 능력, 자질을 꼭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펀드 매니저들도 대부분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모은다고 하거든요. 경쟁력의 차이는 정보의 유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고 투자에 적용하는가에 대한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끝난 다음 만약 그 회사의 펀드 멘탈에 낙관적인 견해를 갖게 되면 보통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면 회사가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판단하더라도 주가가 언제 오를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목, 저 정목을 갈아타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언젠가 좋아질 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면서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타이밍을 재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라고 하고요. 적중률도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 저평가된 기업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시장의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서 주가가 낮은 기업,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발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고요.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리려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을 일찍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 중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리서치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피터 린치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이 지나고 시가총액이 좀 커진 다음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커지기 전에 그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정말 대박을 낼 수 있는 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알려주는 지표들. 제가 여기서 제목으로 삼은 이 세 가지 지표가 여기 나옵니다. 현재 주가는 저평가 상태지만 앞으로 분명히 상승할 주식을 정확히 고를 수 있다면 누구나 주식을 사서 오를 때까지 보유하는 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주식을 고르는 것은 정말 어려울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기업 가치 저평가를 판단해야 할까? 저평가된 기업을 판단하는 데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지표만 이해해도 좋은 주식을 찾는 데 80% 정도는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기대되죠. 그런데 모두들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거든요. 첫째는 퍼입니다. 퍼는 성장성과 함께 기업 가치를 판단할 때 흔히 쓰이는 간단한 지표로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거고요. 보통은 가격을 주당순이익인 EPS로 나눈 거를 퍼라고 하거든요. 어떤 회사의 퍼가 오라면 이 회사가 꾸준하게 비슷한 이익을 실현할 경우 5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비슷한 환경에 처한 기업이라면 당연히 퍼가 낮은 기업이 저평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퍼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고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업종별로 퍼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은 주식은 퍼가 일반적으로 높고 반대인 경우는 퍼가 낮다고 합니다. 코스닥에 있는 하이테크 주식들이 퍼는 20, 30배가 되지만 음식 시멘트 업종 등은 낮은 상태로 거래가 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의 퍼가 70, 60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업의 성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까지 앞으로 땡겨가지고 높은 가격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익이 성장성이 높다면 올해의 퍼가 높지만 다음에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 퍼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 높다면 펄을 많이 쳐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비타와 이브이 이거는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듯이 퍼는 기업의 자산에 대해 고려되어 있지 않고 감가상각 등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는 이익과 장부상 이익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된 개념이 에비타라고 합니다. 에비타는 간단하게 말해서 회사의 총 이익에 감가생각 금액과 세금을 더한 것입니다. 흔히 쓰이는 지표로 이브 에비타는 회사의 가치를 에비타로 나눈 것으로 회사의 주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는 간단하게 시가총액에 그 회사의 순연금 혹은 현금성 자산을 빼고 부채를 더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때 현금을 빼거나 부채를 더하는 이유는 M&A를 했을 때 회사의 현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부채가 있을 경우는 기업을 인수할 때도 부채를 떠안기 때문에 부채를 시가총액에 더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브 에비타가 1.7이라는 것은 주식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기업을 인수했을 때 1.7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브 에비타가 4라면 이 기업의 주가는 많이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해서 주식을 샀는데 주식 가격이 더 하락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주가가 만약 30% 정도 하락한다면 이브 에비타가 4에서 3 정도로 내려왔으니 더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브 에비타를 알고 투자했다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마음이 훨씬 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주가가 내려갔다? 과거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매수 매도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런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저평가됐다고 된 주식이 하락을 할 때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PBR입니다. 기업의 저평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지표는 PBR인데요. 이것은 주식 가격을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주당 순자산은 기업의 순자산을 총 주식수로 나누면 되는데 기업의 순자산은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빚을 내서 마련한 것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익을 근거로 현재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보여주는 것이 퍼라면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해 현재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 판단하는 것이 바로 PBR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PBR이 1보다 적은 것을 많이 투자하셨거든요.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주식 가격이 순자산보다 높은 경우고 1 미만이라면 주가가 순자산보다 싼 경우다. 따라서 PBR 수치가 작을수록 저평가된 기업이지만 PBR 수치가 높은 기업이 무조건 나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크게 벌어놓은 것은 없지만 성장성이 높은 회사의 경우 PBR 수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ER나 EBITDA PBR은 아주 간단한 수치지만 어떤 주식의 적정 가치를 추산하는 방법의 8에서 90% 정도가 커버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 이상의 특별한 수치나 과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지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같은 기업의 같은 수치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다른 것은 단지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측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수치는 계산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순이익이나 매출액이 어떻게 된가를 판단해서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회사가 투명하게 경영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보유한 회사라면 1개월이나 6개월 후에 주가가 오른다는 확신은 못해도 5년이나 10년 후에는 분명히 기업가치가 훨씬 높아져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예측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내가 장기 투자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주식을 매매하기 전에 반드시 이 정도 지식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투자 기업의 주가가 내려가면 추가 매수할 정도의 자신만의 투자 철학은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의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 즉 경영진의 경영 철학이나 자질 등은 투자자들이 기업을 탐방하거나 CEO를 만나거나 그 사람에 대한 기사나 책자를 보는 식으로 최대한 알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잘 찾아보면 투자 초보자도 의외로 저평가된 주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훌륭한 경영자가 운영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주식의 처음과 끝은 끊없는 기업의 탐구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끊없이 알려고 노력하고 기업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연속이라고 합니다. 기업에 대한 공부를 통해 좋은 기업을 발견하고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서 주식을 사고 장기 투자로 자신이 분석한 기업 가치가 주식 가격에 실제로 반영되면 큰 수익과 보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은 경영자 판단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빌게이츠가 없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렌 버핏이 없는 버크셔 해설웨이를 생각할 수 없듯이 회사 경영진의 자질은 기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진의 자질이다. 쭉 이런 식으로 훌륭한 경영자를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얘기하고 계시고요. 좋은 기업은 너무나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투명 경영을 하는 기업들 자사주 매입으로 주당가치를 올리는 기업들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기업들 소액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업들 이런 많은 좋은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4장 5장은 그냥 각자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생략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서점 가시거나 아니면 사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배당이 너무 적잖아요. 이게 지배구조와 되게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 즉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회사라는 것은 주주들이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벌면 돈의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서 수익의 30에서 4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회사의 주인은 회장님들이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수익을 주주에게 환원도 안 하고 그냥 다 그 회사의 회장이나 아니면 재벌들이 다 가져가도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맞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돈을 벌면 그것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그거를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게 외국에서는 당연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지배구조가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가가 안 오르는 데 큰 이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는 기업들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존니 대표님이 지으신 왜 주식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평가된 주식을 고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재무제표 항목에서 어떤 항목을 봐야 이게 좋은 기업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만 알고 이것만 제대로 공부해서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책의 리뷰를 끝마치겠고요. 이번 리뷰가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리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서 널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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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